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파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나온 것입니다. 파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파이자 백신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텍사스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 속 항체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44명으로부터 제치된 혈액 샘플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시켰고 그 결과 혈액 샘플 가운데 약 절반의 형체가 완전히 무력화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항체 반응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미 항체를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항체가 무력화된 건 남아공 변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꼭대기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두 군데에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백신은 그 돌기를 겨냥해 면역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변하게 되면서 백신의 효능에도 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페니머 남아공 전염병 국립연구소 부교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며 우리는 항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했고 무서운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학자인 데뷔 몬테피오레 듀크대 의학센터 박사도 이번 연구는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 효능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연구라며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다소 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에서 CNN 방송은 이번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항체 효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첫 번째 논문이라며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할 것인지에 관해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결과들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